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스입니다 저는 한국어로 유튜브와 트위치 하는 토그렌 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Sons of the Forest 이라는 공포 게임이에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간단하게 여기 그 옵션 메뉴에 들어 봅시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그래픽이 어떤 옵션 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네 이거 다 조작도 있고 그리고 오디오 옵션도 조금 있고 네 여러분 만약에 처음으로 제 채널에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만큼 작은 채널에 진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많이많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로딩 중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첫판 안 해봤어요 다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어제는 한국 친구가 이 게임 같이 한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게임 그냥 사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사기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 나오자마자 스팀은 그냥 그 커넥션 완전 떨어졌어요 저는 22시간 동안 이 게임 사려고 했어요 결국은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아 친구한테 저는 이 게임 사지 못해서 그냥 선물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는 게임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 하게 됐습니다 아 오케이 첫인상은 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래픽은 이미 마음에 들어요 오 우리는 머리 옮길 수 있어요 나이스 오케 우리는 무슨 섬에 있을까 우리 혹시 오우 Thor 왔어 Thor 왔어 Thor 가 어디야 우리 혹시 거기 올라갈 수 있을까 전 그거 이미 궁금해요 궁금해요 오우 당신은 누구에요 Fisheye 그리고 켈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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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드워드 파프든 어 이거는 왜 번역이 안 되었어 우리 누구 구해야 하나요 그런가 전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자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에요 전 그 장면 넘어간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아마 그 컷스레인 넘어갔어요 오우 그거 압박했다 아 아쉬운 것은 프레임드랍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쓰는 PC는 NVIDIA GeForce 3070 Ti 있어? 아!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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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 누구세요? 에이! 뭐에요? 쟤끼씨 멋있는데? 관돈 관돈 좀 주셔 에이 오케이 죽었어 게임 끝 이건 뭐지? 약 팔아먹어 팔아먹어 오케이 점프 버튼도 있고 당신 누구지? 괜찮으세요? 우시 프렘 오오 얘는 좀 멍해 아 오오오 얘는 뇌가 다쳤어요 다쳤어요? 뇌가 아파요 다시 괜찮아? 따라와 봐 따라와 팩트 팩트 아 이라 한거야? 팩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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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인벤터리가 있나요? 오우. 멋있데. 아이템을 매트에 추가하거나 열거나 혼합. 이 화면. 비상 배낭. 오우. 나이스. 나이스. 오우. 얘는 좀. 오우. 당신 좀 많이 아프겠다. 아이고. 나무 자를 수 있을까요? 아마. 이거 되나?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은데. 아닌 것 같은데. 오케이. 잠깐만. 아이템을 매트에 추가하거나 열거나 하나. 열기. 그래. 열어주세요. 열기. 아. 복잡하네. 오우. 이거 주세요. 나이스. 지금 이거 할 수 있죠? 하하하. 우리 나무꾼이 됐다. 나무꾼이 됐다. 와. 맛있어 보이는데. 어. 이거 이 그래픽? 어. 잘 가요. 친구. 잘 가요. 나이스. 오케이. 어. 우리 어디 무슨. 집. 셀까? 여기 셀 수 있을까? 할 수 있는지 아예 몰라요. 전 아. 말했듯이 전 첫 판 안 했어요. 이렇게 정말. 아이스. 고. 그래서. 어. 토끼. 아까 봤어 여러분. 먹을 거. 우린 먹을 거 봤어. 어. 팔. 팔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. 오케이. 지금? 헝! 내가 그냥 거. 거기 있어라. 어. 어디 가? 어. 오케이. 밥 먹어. 아. 밥 먹는 것이 아니라. 이제. 오. 마시고 있네. 오케이. 이것도 안 돼요. 네모. 우리 어. 벽 만들었어. 하하. 잠. 이. 잡자. 잡자. 좋아. 우리 할 수 있어. UPS? GPS 있어요? 어디야? GPS가 어디 있어? 이거. 이거. 이거죠. 나이스. 나이스. 아. 이거 그냥 맵 보여준 기계인가? M. 오. 이거 재미있는데? 이거 마음에 들어요. 맵을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. 근데 우리 계속 가기. 이벤터를 열면 다음 키를 누랬어. 네. 어. 어어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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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아à아앗! 에이! 못 봤어. 우린 먹을 것 찾았어. 허허허허!? 죄송합니다. 나이스. 이 애니메이션 좀 이상하네요. ?- 여기. ¿ 싸움 비 тебе 어디야? 오. 저건 뭐지? 여기 누가 있었는데? 루티 있었어? 혹시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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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적어도 아이템 엄청 많이 찾고 있어요 콜라 콜라 야! 깜짝 놀랐어 동굴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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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자 우리 동굴 찾았어 아이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어요? 어 오케이 이 애들이 죽은지 참 오래됐구나 돈 오 혹시 저 헬멧 저 헬멧 입고 싶어요 뭐 아이템 조금 찾긴 했는데 한번 이멘터리 확인해봅시다 뭐가 있는지 이건 뭐지? Vodka 오케이 우리 Vodka도 있고 여러분 저를 이 게임 멀티플레이어 하는 걸 보고 싶다면 그냥 이제 트위치 채널에 오세요 거기 할 거에요 저는 헌팅 사냥 잘하네 궁금한 것은 게임 시작할 때 항상 여기 시작하나 아니면 그거 랜덤인가요? 밑에 그냥 산 밑으로 가면 거기는 아마 눈이 많이 없어서 어 산 것이 좀 더 편해요 아닌가? 이거 나뭇가지 죽은거에요? 아닌데 그냥 내려가자 나이스 이거 봐요 우와 예쁜데 90프레임 밖에 안 돼요 아 더 지금 당신의 굳이 남을 올라갔어 진짜 나이스 지금 너라와 이마! Come on! 나쁜 놈 잡았어 오우 프레임 드랍 오케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었어 오케이 우리는 노을스인데 바이바이 저 애들이 아무것도 안했어요 우리 그냥 8호 살인자를 버렸어 왜 나뭇가지가 찾기가 어려워요 핫샷 네네네네 꺼져 우리 수영할 수 있을까? 나이스 맛있어 나가자 오우 안 깨네 결합 아아 아아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네 나이스 나이스 이거 타요? 아닌데 아쉽다 우리 친구 아 진짜 타라와 오우 오우 귀엽다 이 맵이 얼마나 큰지 진짜 궁금해요 다이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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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마 바로 죽을거에요 몰라요 무서워요 오우 더블킬 아니 아직 왜 왜 왜 당신? 당신? 어디야? 어디야? 오우 아 당신 뭐 던져? 다이약다 나쁜애야 허어어 아니 우리 혹시 우리 다리 가져왔어? 여기 다리야 오우 오우 혹시 무기 있을까? 아니 엄마 아 아 아니 아니 인물에 안마약 네..네..잘가..잘가 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 Sons of the Forest 입니다 재미있어요 저는 이거 계속 할거에요 특히 트위치에서 많이 방송 할거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아마 업로드 드릴게요 그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